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간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제가 크리스마스를 오늘 보물을 통해서 본다면 화목제물로 예수님 오셨다 화목제물로 그래서 여기서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에 속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미움은 마귀에 속한 것이죠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서 하나부터는 태어났다 태어나서 우리가 자녀 아버지 낳았다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부터 낳아서 하나님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살구와 피를 준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하나님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생명이고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받아 생명받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어떤 부위인가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한 신앙인과 그의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야다, 기노스코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것 히브리즈인 관념은 경험으로 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건 나는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 우리가 하나 안다는 것은 내가 낳아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암만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점점 알게끔 자라게 만드세요 아브라마, 아브라마 본또 진짜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지할 땅을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에 근원 드리라 놀라운 축복을 줬을 때 아브라마, 여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거 듣고 안 움직여 가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갔고 가보니까 가난한 땅에 가게 됐고 인도받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뭘까 말씀대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 자체가 사실 사랑입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 성경 모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사랑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들 치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빼가느냐 늦이니까 아브라함이나 사울이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서 빛으로 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아브라함, 사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수준이 어떻게 될까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요한봉 14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우리가 첫째의 계명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뭔가 뭔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그걸로 계명을 말씀대로 살고 원숙하게 사랑하고 제가 어려운 계명을 지킨다면 가장 사랑한 것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한 자니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인격으로 내가 말씀 지키고 주님 사랑함으로서 살면 사실 사랑한 만큼 말씀 지켜지게 돼요 사랑 관계도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면 들어줘요 사랑하니까 기쁨을 해 자녀 위해서 부모가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이냐 내가 사랑하면 당연하고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 도전하고 나한테 주셔야 돼 사랑으로 봐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나타내리라 이 단어를 조금 설명해야 됩니다 나타내리라 개시한다 현연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만나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으로 개시받는 예인은 아버지 알자가 없다 나타나리라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하면 주님 더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고 교제하고 영적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제가 여기서 연관시키고 꼭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말씀들을 신명기 3.6절에 여기서 해답을 합니다 니 하나의 요호와께서 니 마음과 니 자손의 마음에 할렐베프사 너로 마음을 다여 뜻을 다여 니 하나의 요호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랑 막 해야지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되어야지 그런데 사랑하게 하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뭔가 마음의 할렐베프사 할래 마음의 할래가 그러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니라 마음의 할래가 뭘까요 마음의 할래 마음의 할래는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할 때 전심으로 오지면 마음을 찢고 되게 나갈 때 그게 마음의 할래가 되겠죠 그것이 그때 마음의 할래가 성령의 불쇄레가 와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래가 상한 심령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려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세인과 세일의 기도 비교에 나옵니다 바리세인은 그 당시 파리슘 구별된다 그런지 않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말씀 지킨 자들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바리세인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5천명 정도밖에 안됐어요 하나 보면 다 탈락이 돼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굉장히 우리들은 율법 잘 지킨 자다 하고 대단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그 삶을 뭔가 몰랐어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는요 저 세일이와 같이 감사한 아니다 도저히 간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절이 된 아니다 자기 을을 자라고 나타냈다는 거요 옆에 세일이는 감히 안을 쳐다보니 말고 울면서 하나님이 나는 죄인으로서의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란가 세일이가 을을 따라 받고 돌아갔느니라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마음의 한례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답을 갖춰줄까요 마음의 한례 성령 큰 은혜 받는 길이 뭔가 주님 바리세인이 바로 납니다 납니다 외식 형식 의식 내의 나를 자랑한 것이 바로 바리세인의 길이의 속성이 바로 아멘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제가 제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주님 나는 진짜 종혁이 돼야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바리세인도 말하면 돼 강단에 말 말하지 진정한 원수 사랑도 안 되고 용수도 안 되고 진실로 우울해야 되는데 눈물 닦아주지 못하고 나는 가짜 목사예요 나는 진짜 좀 되고 싶는데 프란시스 흉내도 안 돼요 또 뜯겨야 되고 내가 애도 통공하고 몸부림 밤새 기도한다고 하면 회계통에 잡아가면 내게 은혜가 오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남한지 말하게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어 밤새 기도가 될까요 한 시간이면 기도를 다 기도해버렸어요 세 개 기도 다 해버려 30분이면 다 해버려 뭘 나 밤새 차려야 해요 뭔 금식을 해 달랐어 자기가 똑똑해 그런데 주님 나는 죄인주의 개수입니다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다 나중엔 더 죄인주의 개수라까지 고백을 해요 바울 같은 사람이 감히 상상이 안되는데 왜 그럴까 나를 알아요 성의의 빛이 들어가니까 사서오고 모든 게 다 보여 통해 자복회게 그러면서 애통하고 통해하고 치여 내가 이 정도밖에 안되요 그럴 때에 마음의 할래가 되고 그런 자에게 성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법은 6장 20 이런 말씀 있어요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느니 너희가 나를 타는 것은 표적을 반가닥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이런 말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주니까 인기가 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우와 최고 왕으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찾고 돌아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표적이야 살아계시네 어떻게 그 떡덩이 몇 개 안수우니까 5천명 먹이고 남았을까 이게 살아계시네 살아계시오 살아계시네 하나님 옆에 놀라고 거기서 엎드러지고 끄끄러지고 통행하면서 뭔가 그 경이함 거룩함 앞에서 엎드러져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나를 이렇게 따른 것은 배부르구만 돈 명예 권세가 좋구만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그렇게 좋냐 영적인 것보다도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이렇게 따라오냐 썩을 양식을 이래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예를 들게요 베드로가 깊은 날 급을 내리라 어마어마한 고기 잡았어요 두 배 잠겼어요 그때 깜짝 놀랐고 베드로가 쥐여 나를 따라서서 나는 죄인으로 쓰이다 나는 속물인가입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나를 따라서서 나는 죄입니다 그 분을 탁 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그때 뭐라 한가 두려워 말라 이후로 네가 사랑의 어부가 되리라 그때 배와 그분을 버려두고 기름 탁 닫았습니다 그 기적 앞에 아이 그 배 놔뒀다가 또 잡아야죠 예수님 이야 오늘 행제 만난다 예수님 나고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고기 잡았고 같이 나눠 먹던데 어떻게 해봅시다 막 이런 인간은요 제자 안 삼아요 제자 안 삼아요 그 기적 앞에 놀라야 되는데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놀라야 되는데 왜 떡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서 경의를 해야 된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외통 회귀 안감으로 해서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마음 중심이 무슨 말하고 있었냐면 오늘 설교 제목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하자 화목 제목 오셨으니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애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보다는 내 유의구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그것만 좀 달라고 하나님 원하는 회귀 안하고 거룩함이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속물인과인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자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도 이 정도밖에 내 생각이 안 되는가 하고 애통한 자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리의 의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 독신자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말로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독신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신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느냐 마다 밀망치 않고 영생 없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신자를 주셨으니 우리 구원하겠소 독신자 아들까지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게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사랑 그 사랑 이 마이키가 나한테 꼭 필요한데 이게 천만 원이래요 꼭 필요하면 천만 원 주고 살 때 천만 원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사는 거예요 교환가치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해서라도 살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했던 그 사랑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신자를 주셨으니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 주인 만큼 사랑해요 제일 아까운 거 주는 만큼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지 않겠어요 화목 재물을 주님 오셨다 그래서 향기로운 재물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이 사랑 뭘로 표현할까 그분이 나에게서 안 죽어졌다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양손님을 모시게 받게 하고 그 고통을 꼭 참으실 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이 사랑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한가 보니까 스바니아 3장 10절에 너희 하나님의 오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외출 수 있는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면 아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무 이뻐서 잠잠히 사랑하심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잠잠히 호들갑스럽게 한 게 아니고 막 껴안고 땀 부이고 막 사랑했다 해야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햇빛 줘요 햇빛 잠잠히 따스한 햇빛 줘요 내가 햇빛 날마다 준다 오늘 햇빛 다 가져가볼거나 해 없애볼까 산소 준다 산소 없애볼까 날마다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 말없이 산소도 주고 햇빛도 주고 식물 있게 만들고 그렇게 잠잠히 난 잠잠이라는 나라가 참 중요해요 교회 사랑한 사람도요 잠잠히 안 나타납니다 꾸준히 우리에게 10년 20년 30년 40년 꾸준히 잠잠히 자기가 자리에 자기가 자리를 많이 일을 해요 잠잠히 부부가 오래 살면요 잠잠히 더 속으로 깊어져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존경과 사랑이 되어요 잠잠히 이게 얼마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 날마다 잠잠히 사랑을 깨달으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다 오늘 10절입니다 그것이 뭔가 화목제물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옆집 보고 나하고 좀 토라져서 나는 잘해주는데 내가 잘못 오는데 계속 나 나쁜 말을 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흉을 보고 그래서 나는 아무리 사정하고 잘해도 원수같이 나를 여기고 미워해 그럼 어떻게 같이 미워해버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아 딱 한 가지 방법을 가져와줄까요? 내가 보호물이 있거든요 금덩이 2만원 큰 놈이 있어요 하나님 채워 내 인생 전 재산이요 이 보호물을 갖고 가 다 주면서 나하고 화목하자 막 필요 화목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자 화목제물은 우리 죄인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아들 줄게 줄게 피 주고 너 사줄게 너하고 나하고 화목하자 화목하자 무엇이 아실까 하는데 화목제물로 화목하자고 아들을 주면서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화목제물로 우리를 주셨대요 화목하자고 아들을 주면서 화목 좀 하자고 화목하자고 금등 은등 그리고 비교가 됩니까 아들 주면서 사랑하자고 그 화목제물로 사랑하셨다 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아버지 감사해요 크리스마스 감사해요 그거에 뭔 화목제물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뭐란가 누가 2장 14에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것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기뻐 받은 사람들은 평화 화평 화목 하나님과 화목되서 십자가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맞아서 화목 화평 평화로다 평화로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평화 죄가 없어져야 평화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늘의 햇살이 기쁨이 위로와 평강과 희열이 희열 기쁨 이것은요 육신의 것은 절대 안됩니다 마음의 평강 상쾌함 영혼의 기쁨 평화 이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평화를 주시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받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도다 그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사는 것 그것이 변합니다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만큼 변하고 열매고 인격이고 성숙이 되는 건데 그걸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사랑을 깊이 느낀 만큼 체험한 만큼 사랑 날마다 말씀이 있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내 것 되고 이 말씀을 살아보니까 또 사랑이 더 오고 은혜가 오고 하나님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계속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햇살이 들어오고 빛이 오고 우리가요 성령을 빛으로 말하고 물로도 얘기하고 또 불로도 얘기하고 다 필요해 불도 없으면 못 살고 물이 없으면 못 살고 햇살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하나님과 만남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오면 뜨거운 불도 오고 생수도 되고 상쾌함도 두고 기름도 되고 막 은혜 되고 모든 그 표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피용과 똑같이 영적인 것도 똑같이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은혜가 기쁨에 희열이 오기 때문에 뭔가 계속 공급된 것이 언제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 때 말씀 살 때 그래서 하늘문 열리고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 못 봐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 허다한 지혜와 화물을 덮느니라 뭔가 괜히 미국 거 보여요 꼴보기 싫고 뭐요 원인 그 사람 문제가 아니요 내가 사랑이 떨어지니까 사랑이 적으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되는데 못 덮어 여러분 흰눈이 내리면 싹 덮어 하얘지잖아요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해요 근데 매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보면 미워져 버려요 문제는 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한 율법을 완성했느니라 완성했다 다 이뤘다 예수의 자산이 다 이뤘다 주님은 무조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시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시장에 지어주고 새로운 사안길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다 이뤘다 완성이다 그리고 또 이곳을 이모천 사랑하면 율법 완성했다 서로 물고우면 피차 멸망과 조심하라 여러분요 율법으로 보면 싸우게 되죠 내가 선악과 먹어서 잘잘먹 우리는 선악과 먹어서 잘잘먹어서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꼭 판단하고 정지해갖고 내 기준으로 보면 날마다 점수를 매기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보금으로 오면 용서로 왜 내가 판단하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피차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에게 맡기고 나는 사랑만 해줘 그러든 저러든 사랑만 해줘 내가 권한이 없으니까 나는 사랑만 해줄 수밖에 없어 하나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잘 되고 못 되고 하나님을 알으셔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김재인가 무슨 일 있었다고 갔는데 그 만난 사람이 바로 옥천사 철이 있대 그래서 가자고 그러더라고 뭘 보러 가냐 나 철에 가고 싶다는데 근데 거기가 뭐냐면 견훤 후백제 견훤이 석 달 동안 갇혀있는 집이 있대요 그래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뭐 옛날에 그 집은 아니고 새로 지어진 집인데 그 자리가 그랬다는 것인데 그 얘기가 내가 참 여기 사고 싶은 얘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견훤이 얼마나 인물이고 영웅이죠 후백제를 채웠는데 아들이 큰아들이 신검의한테 왕자 세자를 체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장각실을 얻어가지고 그 젊은 여자한테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젊은 그 그 그 마누라가 계속 겨누이를 봐서 설득한 거예요 울면서 여자가 울면서 사정을 해 아들 자기가 다섯 살 먹은 아들을 세자 철포해달라고 온 게 날마다 날마다 조르고 울면서 당신 죽으면 이 애교가 나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내 새끼 이것을 왕자로 사물하고 막 성가시가 그 늙은 견훤이 넘어가버려 불행이 와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신검의 왕자를 세웠는데 폐식해 불고 그 조그마한 아기를 왕자를 세우니까 신검의 한 30산분 화가 나 아버지께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없어 근데 이제 그때 군대 자기가 장수잖아요 그래갖고 반란 이렇게 아버지 견후를 잡아갖고 왕에 쫓아버러 자기가 왕에 안 주고 그 아버지 견후를 가둬나 그래요 가둬나 석 달 동안 같이 하다가 견훤이 아들한테 당하고 얼마나 화가 나 아버지가 성질나 그러니까 밤에 몰래 도망가요 누구한테 가냐 왕건한테 왕건 그때 고려 왕건한테 왕건이 너무 좋죠 이제 부자가 싸워먹고 왔으니 그래갖고 견훤이가 얘기를 해요 내 아들놈 못된 놈 신검 이놈이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복소리부려 서 그랬다고 군대를 주라고 그래갖고 왕건이가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자기가 길을 다 안 돼갖고 쳐 부서 끝 여기서 신검도 죽고 그 뭐 여기 택범 그것도 다 죽여버릴 것이고 나라가 망해버렸어 끝나버렸어 자 서로 물고 먹은 피차 멸마가 조심하라 물고 먹은 망하지 않아요 싸우면 나는 누가 잘잘못 갖고 마우지 않아요 물론 다 잘못했죠 다 잘못해서 결혼도 보려고 한 번 아들 세웠으면 그대 놔줘야지 또 저는 그런 일 당했으면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가 하는 일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갖고 어쨌든 다 죽었잖아 망했잖아요 오늘 이 얘기가 뭐 성경 없는 얘기지만 이 세상 사례지만 진리예요 바로 그렇다니까 인생 사례가 그래요 아 그렇구나 싸우면 안 되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신검이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겨누이도 할 말이 있어 이 못된 놈 아버지가 한 대로 있어야지 아버지 그럴 수 있어 나를 한 번 세웠으면 그 그 척자식 그거 주려고 막 얘하고 싸우고 그래서 어찌다고 그래 얻은 게 무엇이죠 다 죽었잖아 성경은 그러지 말아는 거예요 너 죽는다고 네가 뭘로 이겼어 다 죽었어요 피차 멸마가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래 박해자를 원수 사랑해 내가 아이고 잘래 못째라고요 네가 사는 길이다 원수 하나 기도해 줘버리면 원수에 따라오는 그 마귀를 네가 기도해 성령을 불러 쫓아버리고 너는 인정받아 인정받아 다이슨 사우랑이 축복망이고 도망망갔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점수 따가지고 그 사건 스토리가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무렇게 서울만 가면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하고 의리가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중요합니다 말씀도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뭘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순조고 사냐 원수 사랑하냐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을 악을 이기고 사랑은 미움을 이기는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가수 6장 8절은 사람아 죽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위기에 보이셨나니 여왁께 네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공의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나님께 동행한 것 아니냐 이 시대가 공의가 무너졌어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정의 공의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이 의리 지키세요 한 번 약속하면 지켜 의리를 배시는 자 의리 배시는 자들은요 하나님 제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배신자들이요 약속은 지켜야지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금의욕이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한 것 오늘 우리 인생은 이것이지 결론은 이래갖고 뭘 얻으냐 그것을 하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상황에서 사랑했느냐 그 상황에서 기도했느냐 네가 그래도 심지어가지고 섬겼느냐 그래도 울고 애통하면서 네가 나하고 같이 살았느냐 겸손히 네가 동행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성공 좋아하지 마세요 성공이란 말은 성공 아무것도 없어 성공으로 변질되어 승리해라 승리해라 말씀도 살아라 원수 사랑해봐 그래서 칼라구장 형제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불의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를 육체로 삼지 말고 자유 얻었어요 진리가 그러나 그 사랑으로 종도사라 섬기고 종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남을 성공시켜주면 내가 성공이에요 내가 부려먹고 내가 굴림 먹고 내가 큰소리 치고 이용해 먹으려고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나 섬겨주고 그 사람은 성공시켜주고 세워주고 나는 나들은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를 들고 세워주고 안 써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나는 그 상황에서 행복했고 섬겨서 행복했고 종으로 행복했고 내가 나중에 섬기는 그것이 행복했습니까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동행이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 그래 네가 잘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네가 잘 섬겼고 네가 십자가 지고 그 눈물과 아픈 가운데 네가 행했구나 그 모습이 아름답구나 그 모습이 그렇게 해야 돼요 겸손과 원의로 사랑감을 해서 용납하고 또 하나님께 영원히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나는 너로 서로 받아라 내 모습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님 받아주면 살아요 너희도 서로 받아라 좀 품어라 좀 품어라 따지 말고 넘어지고 연약한 것은 그거 누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져 실수하고 싶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번 그거 따지 마 지난 건 마르지 말고 그냥 덮어주고 사랑해주면 알아 그 사람 속을 알아 위로해주면 속은 있어 사람을 그 상황에서 나를 용서해서 그까지 사랑해줄까 그것에 마음에 찡해가지고 눈물 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준까 그 사랑해서 그 감사해서 내가 목숨 걸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여요 하나님 끝까지 나 사랑해 나 같은 거 기대고 나 같은 거 사랑해줄 수 있는 주님 내 인생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으로 나 같은 게 뭐라고 일할게 해주셨습니까 그 주님 사랑해서 일하고 싶어서 기뻐서 일할 수 있는 거 그거이요 내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가라 왜요 사랑의 생명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할 때 성의하고 하나 일하셔요 사랑밖에 없어요 천사의 말 말 좋네 말 잘하는 사람하고 말 좋은 사람하고 말 좋네 말은 잘해야 하는데 말 좋네 목사님 그 사람 말 참 좋아요 너무 말 좋아요 조심하세요 하죠 말이 너무 좋은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 말은 잘한 것도 좋은 거 틀리더라고 천사의 말 우리는 깽가리 깽가리 예언한 능력 비밀 알아도 산을 옮겨야 믿음이 있을지라도 역사가 낫지 않아요 사랑은 아무것도 하지 왜냐하면 사랑이 말씀이고 생명이 없는데 무엇이 깽가리다는 거예요 깽가리 아무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결국 재물도 얻을 것이오 사랑한 자 내가 건지리라 건지리라 예물도 예물도 옮겨지 인생을 하지 말라고 안 받는다고 그런 예물은 기뻐서 하자고 말라기 삶의 주제는요 사랑한 내 특별한 소유로 삼만 말할까 특별한 소유로 하나의 표현을 말해봐서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만 말할까 삼만 말할까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만 말할까 여러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려고 애통하고 왜 나는 사랑이 안되냐고 내 마음이 너무 좁다고 문제는 그 사람의 내가 문제라고 내가 정말 진실한 빛이 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표지는 아니요 내가 진짜 사랑했으면 그 사람 변화됐어야 돼 변화 안됐구만 내가 빛이 없었으니까 안되는 거지 뜨거운 열이 없었으니까 열이 안 가본 거 아니겠어요 모든 건 내가 안 가본다면 주님 너는 내 주옹이다 내가 나 함께하리라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삽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참 감사해요 나는 우리 귀하문들 너무 많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서로 사랑하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 교회에서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다 감싸줘야지 여기서 헌금도 많이 내고 좀 여러가지 있으면 그 사람이 인정받은 그럼 우리 교회는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없이 섬겨 사랑해 세워줘 그리고 뭔가 뒷전에서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게끔 말없이 그래서 사랑이 사랑이 임하는 교회 섬기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